네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데요. 기온도 보통 이맘때 초범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창원과 광주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 대전 16도, 서울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날이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조심,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요.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당분간 건조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봄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